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엘리스 히아라의 엠 안녕하세요 엘리스입니다 저희가 개원예술대학교 아이소이 축제에 이렇게 초대돼서 공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재밌고 이렇게 함성도 크고 해서 너무 이렇게 괜찮아요?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우와 우와 오늘 축제 잘 즐기셨나요? 네 또 저희가 이번 한 곡만 준비한 게 아니라 두 곡이 아직 더 남아있어요 네 네 다음 곡은요 열려라 그대라는 곡인데요 가사 중간중간에 똑똑하는 가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같이 똑똑 이거 같이 따라 부르면서 즐기면 좋겠어요 아셨죠? 그럼 시작 잘 보셨나요? 네 네 저희 이집의 열려라 그대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한 곡밖에 남지 않았어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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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원 많이 해주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엘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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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까지 매력 넘치는 그녀들 엘리스였습니다 소리하고 출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래쪽으로 조심히 가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